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미은행이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연기한 데 이어 지난 9일까지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해야 하는 10-Q 분기별 보고서까지 연기하면서 12일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부실 대출과 순입 감소까지 겹쳐 한미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의 지주사 한미파이낸셜콥은 12일 장 마감 직후 올해 2분기 보고서 제출을 연기한다는 서류를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공시했습니다. 이날 공시자료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건설용자 2,800만 달러와 비즈니스용자 1,270만 달러 등 총 4,070만 달러의 대출건, 대손충당금 조정 그리고 건설용자 2,800만 달러에 대한 재무보고와 관련한 경영진의 내부 통제 부족 가능성 평가 등을 이유로 10-Q 보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실 대출로 인해 대출 손실에 대비 일정 금액을 비축하는 대손충당금이 기존 3,290만 달러에서 4,940만 달러로 치솟으면서 한미은행의 수익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940만 달러의 대손충당금에는 부실 대출 관련 1,57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객의 대출은 감독국의 요구에 따라 무수익 대출로 다운그레이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은행의 예상 실적을 보면 상반기 순익 규모가 약 1,740만 달러로 예상되는데 1분기 순익이 1,467만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2분기 순익은 단 273만 달러에 그친다는 계산입니다. 2분기 순익과 상반기 순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42.7%와 82.4%씩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실적 발표 연기에 이어 분기보고서 제출 지연 소식이 전해지며 한미은행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2일 한미의 주가가 전장 대비 6.39% 급락한 18.59달러에 마감됐습니다. 한편 주가 하락 소식에 오히려 한미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도 늘고 있습니다. 12일 주가 하락 소식과 함께 주식을 매입한 한인 투자자는 대선 충당금이 늘었다는 것이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번 대출이 디폴트된 것도 아니고 단지 등급만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의 우려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오히려 주가가 장부 가격과 거의 일치하는 지금이 매입 적기라고 봤다. 앞으로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5% 이상의 현금 배당을 주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 투자자의 말처럼 18.59달러인 12일 가격으로 한미의 주가를 매입해 지난 9일 가격인 19.86달러까지만 올라도 6%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다른 호재에 의해 52주 최고가인 26.93달러 혹은 그 이상까지 상승하면 수익률은 무려 30%를 넘어서게 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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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